네 안녕하세요 모트렉스 주주 여러분 자 대망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모트렉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고 바닥은 다져지고 있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구간에서 수급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바로 실적 발표 자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 전부 다 실적 발표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죠 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장기적인 대응이라는 거는 물론 이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2차전지 전반적인 테마의 흐름을 또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패턴도 굉장히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률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한번 조정기간을 거쳐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률을 5% 10%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잠시 저번 영상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자 요 때 보이시죠? 떨어지는 때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때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팔면 안 된다 내일 꼬리 달면 우리 무조건 잡고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그림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지금 바닷건에서 잡고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그림까지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을 해드렸죠 여기서 지금 수급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제가 일일이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가가 오르려면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모토렉스 4,600억짜리 시총 4,600억짜리 종목이에요 18,000원, 19,000원에 4,600원이면은 자 요게 2만원을 넘어서 3만원까지 가려면은 못해도 반 이상은 들어와야겠죠 그럼 한 2천억 정도는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총 6,600억이 되어줘야지만 주가가 3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2천억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2천억이 들어오는데 표가 안 나겠어요? 거래량이라도 엄청나게 표시가 되겠지 뭔가 표시는 나오겠지 그 전에 올리기 전에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바닷건에서 이 안에서 매수 들어올 때 우리도 같이 사야 된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들 전부 다 제가 요 모트렉스, 모트 카톡방, 모트톡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모트톡 안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냐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 공유 드리면서 반등 나오는 거 매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 상승 시작됐다고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매수해야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또다시 여러분들께 한 번, 두 번의 기회를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제발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지난 영상으로 지난 영상 지금 확인 못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또 호재 내용들 뭐가 나올 것인지 뭐가 나오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다음 내용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현대차 또 나오죠 현대차가 아무리 충전기 밀려가지고 테슬라에 밀려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대차는 이 라인업 자체가 차량 라인업 자체가 20개 모델이 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테슬라도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현대차는 모델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전세계 사람들의 뭐를 노릴 수 있다? 기호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취향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6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나 더 늘었어요 2배 무려 2배입니다 2배 아이오닉5는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대 수출량도 2배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자기들 충전기를 규격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견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테슬라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는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애타고 있을 거야 현대차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1등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내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운 거야 현대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인도에서는 전기차 불로션 현대차 테슬라 비디아 비아디 불꽃 경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생산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1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현지 공장까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 중간에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봐야지 지금 우리가 모트렉스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모트렉스가 결국에는 어디다 납품해요? 현대차잖아 현대차가 많이 팔리면 모트렉스 매출도 올라가겠지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부품 혹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부품 자회사 통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수출되는데 충전기 납품 안 될까요? 충전소 납품 안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겁니다 결국에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무리 테슬라가 지금 1등이지만 테슬라랑 현대차랑 손잡는다라는 내용만 나와도 미친듯이 올라갈 거야 모트렉스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전기차 충전기 충전 배터리 관련해서 같이 가고 있는 현대차와 같이 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모트렉스입니다 테슬라와 손잡는다 혹은 비아디랑 손잡는다라는 내용만 나와도 모트렉스 주가 급등이라고 어차피 매출은 현대차가 다 올려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상승 물론 그 전에 액면 병합이라든지 뭔가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들 나오면서 착시 효과도 나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출 성장 성장 기업으로서 다시 패턴을 바꿔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너질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무너집니다 현대차 이전에 한 번 버블 왔을 때 그때 매출 성장으로 정말 최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0몇 년인가 IT 버블 때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그때의 현대차가 지금의 모트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현대차의 뒤를 이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모트렉스 지금 신규 매출 신고가 매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현대차 따라서 이번에도 더 큰 상승 나올 겁니다 올해도 그러면은 가격대 지금 2만 4천원 또 뛰어넘을걸요 작년 가격대 재작년 가격대 뛰어넘고 또다시 올해 가격대 뛰어넘고 이러면은 계속 상승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등락이 계속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다 잡아 드렸던 라인이잖아 이거 지금 엄청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있죠 나중에는 이때 가서 이때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세요 1만 4천원 뭐 1만 3천원 구간 두 배입니다 거의 2만 3천원이니까 최고점 거의 70에서 80% 수익이에요 지금 여기서 잡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못해도 70% 80% 수익 구간이라고 하다못해 한 달만 지나도 4, 50%까지는 수익 날 거라고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벌써 10%, 20%, 15% 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세력들 수익을 쫓아가고 계산해드리는 저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톡방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실시간 톡방 바닥에 떨어진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조건을 이용하세요 정보를 이용하세요 그 최고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금들을 확실하게 추가 매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수익 크게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세력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걸로 굉장하게 많은 돈을 벌어드렸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유튜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거 다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모트톡이라고 보내주세요 모트톡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 모트렉스로만큼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당기든 장기든 단타든 장타건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세력수급 따라가서 우리는 매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이 사야지 올라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흔적 따라서 매매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러면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벌고 싶고 모트렉스로는 꼭 수익 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꼭 모트톡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모트톡에서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